자 오늘 강의는 주는 평화 두번째 강의 시간입니다. 패턴 빌린 주법 강의 시간입니다. 주법 강의 하기 전에 제가 한번 쭉 이 단선 악보 C키로 할 거예요. C키에서 D키로 키업을 할 건데요. 오늘 강의의 여러가지 주법을 공부할 건데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. 오늘 강의 모두 녹아 있습니다. 오늘 강의의 여러가지 주법을 공부할 건데요. 오늘 강의의 여러가지 주법을 공부할 건데요.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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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맨손 잘 보세요 아멘 찬양 주님 펴 이 펴 아멘 맨누라 맨누라 이기에서 남숨 tunes 깨끗하게 자 THEM 과 소통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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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